바로 핸디캡 매치 갑니다 핸디캡 매치 핸디캡 매치 노벨업 더블 럿이 온다 일꾼으로 막는다 마인드 컴맨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핸디캡으로 그냥 하면은 좀 단칙인 것 같아서 본진의 투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미네랄이 10개이기 때문에 헌터의 자원을 추적하러 쓰는 거야 핸디캡을 살짝 줘도 될 것 같아서 앞마당을 먹으면 같은 팀이 욕을 해버리니까 앞마당을 먹으면 안되고 앞마당을 먹으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티가 안나게끔 이 정도는 티가 안나거든요 이게 베럭인지 커밍인지 찍어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 고수들을 찍어보는데 초보들은 잘 안찍어봐요 그래서 지워도 파랑이도 모를 수도 있어 지금 나머지 파랑이도 몰라 저도 잘 몰라 알면은 링 끼어올거라 위험하긴 한데 우리팀 모르잖아 우리팀 몰라 저걸링 돈키고 난리났어 나와 나와 나 죽기 싫다 나 바이브릭은 바로 해야지 여기서 메카닉 패드다 패드 메카닉을 해버리면 제발 다섯시형 아홉시랑 싸워줘 한번 꽃caster 뒷 아 아 얘들아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안되 상탐 재발렸네 상탐 잘하는데 우리팀 보단? 윙이 왜 이렇게 다시 나오지? 포토랑 성큰 캐시 미데랄 못파요 이거 핸드캡 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? 괜히 준 것 같은데? 핸드캡 주니까 괜히 둘 다 밀리는데? 핸드캡 안줘도 됐을 것 같아 패작 아니야 이거? 패작 같은데? 패작인데? 괜히 좋네 핸드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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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포토랑 핸드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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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줘도 됐을 것 같아 핸드캡 안줘도 됐을 것 같아 핸드캡 잘해 괜히 좋네 nic 핸드캡 미니랄 못파요 아이씨 이거 확인좀 하니 과 동파 차야지 동운 이건 깨란 말이야 왜 아 지era 법 voulez 잰나 빨라 뭐야 컴매드 두개인거 보고 비웃을거 같은데 지금 어 근데 저번에도 맘에가 나온다 아 진짜 신기하네? 아 스타벅 잘했지? 안으로도 빠르고 아 반응이 빠른데? 일단 우리팀이 잘 살아있으니까 버티기만 하라고 하자 버티기만 해보세요 우리팀은 내가 투콤한지도 몰라 투콤한.. 아 투 더해야되는데? 와르트 2개 좋아 아 질러진 밀리면 안되는데? 센코만 안나가면 되네 스킨 2개라서 지금 겁나 빡빡하거든요 스킨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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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드랍 3개 샵 뭐야 스킨 1개 스킨 2고기 스킨 2개 스킨 1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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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우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러지? okay? okay? okay?